아 와우 위에서 바람이 살아있고 저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게 있는데 설마 저 새끼 아니야 아 살라나로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움직여요 제가 저 분홍색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내주 온다 얘들 봐 허허 살짝 내 쪽으로 오던데 자 정말 내 쪽으로 나와볼까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다가가지 않는게 좋겠네 저쪽으로 가니까 아까 그쪽으로 이제 여섯 마리 채 야 밑보고 보세요 밑에 이건 전형적으로 살아있네요 뒤집어져 있고 아마 저리 갈수록 뒤집히던데 와 이거 완전 살아있네 저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산란하러 온 것 같은 느낌 그런거 같네 아까 뒤집혀 있는거 보면 다 떼어내고 산란한 느낌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 문화가 덩치가 크니까 와아 지금 여기가 공룡화수 무덤 매장지 에서 지금 대형 해파리가 지금 7마리 째 네 지금 발견이 됐어요 오늘이 7월 11일입니까 10일입니까 구정되겠는데요 목요일입니다